내가 정말 귀찮아서 못 살겠다. 징글징글한 인간들, 낯짝도, 두껍지 뭐냐? 엄마는 딸에게와 소연을 하면서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딸의 선물 하나로 그 집은 온 동네에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달아벌릴까 아깝고 전기세가 걱정되어 하루에 한 번 겨우 사용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시켜달라고 하니 엄마는 귀찮으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사회다에서 살던 샤티입니다. 지금은 한국 지방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도 고쳐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물론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재미있는 교육활동들을 같이 해주고 신나게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조금 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꾸었죠. 저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공부를 했었죠. 도시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센터가 있어 왔다 갔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막연하게만 가지던 꿈이 어른이 되고 보니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유지에 있어 한국만큼 확실한 곳은 없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정말 끼니 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 벌어오는 돈은 하루에 3, 4달러가 고작이었습니다. 많이 벌어야 150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600달러가 기본이라고 하니 한국에서 반년을 일하면 라오스에서 4년 이상 일한 것과 소득이 같거나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타지에 나가 고된 일을 할까봐 저에게 미안해서 반대하던 엄마도 제 결정에 너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꾸준히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점이 있었어요. 또한 고용 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라오스의 인력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계절 노동자를 지원하면 빠르게 갈 수 있고 단기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지 않았죠. 꿈이 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로 성장하는 제 모습을 꿈꿨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저도 끝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겠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사는 곳, 처음 하는 일은 정말 낯설고 혹시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낙천적이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었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은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도시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던 도시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라오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급여도 좋고 근로환경도 좋을 뿐 아니라 쉬는 날 갈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쉬는 날 한 번씩 근처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조차도 라오스의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안락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냉장고와 텔레비전, 전기밥솥 등 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가전제품들도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기밥솥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집안일을 할 때 제일 귀찮았던 게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방 청소나 설거지를 하라면 재빠르게 해버릴 텐데 엄마는 저에게 꼭 밥을 짓는 것을 시켰습니다. 아마 엄마도 귀찮으셨나 봐요. 제가 살던 라오스 지역에서는 아직도 핀이라고 하는 밥 짓는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 불로 밥을 지어먹습니다. 지켜보다가 중간에 불조절도 해줘야 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밥솥을 이용하면 쌀을 씻어 넣어놓고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 30분도 걸리지 않죠. 밥을 올려놓고 별짓을 다 하고 와도 밥이 혼자 알아서 완성되어 있었어요. 밥 말고도 죽도 된다 하고 달걀도 삶아 먹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라오스에서도 밥솥을 팔기도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능이 좋지 못하고 차라리 불조절을 해서 지은 밥이 더 맛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엄마에게 사가지고 드려야 해라고 결심하게 되었죠. 엄마에게 너무나 사주고 싶은 선물이었기에 저는 세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전기밥솥을 사러 갔습니다. 휘황찬란한 가전제품들이 질비해 있는 매장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한동안 와 입이 쩍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기밥솥은 종류도 가격대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저는 뭐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사는 거 저는 돈 생각하지 말고 성능도 좋고 이쁜 것으로 사기로 마음 먹고 골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돈을 썼던 날이었어요. 돈을 내면서 벌벌 떨렸지만 이걸 받고 좋아할 엄마를 생각하니 설레였습니다. 라오스로 보내는 택배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비쌌지만 제발 별탈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기밥솥을 사서 보냈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에 보내는 생활비도 너무 좋고 놀라운데 그 비싸다는 한국 가전제품을 보낸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괜한 돈을 썼다며 나무라셨습니다. 몇 번 야근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내심 감동받은 눈치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요. 밥솥을 받은 엄마의 반응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나고 찰기가 있는 밥을 매일 해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더욱 이쁘기까지 하니 그것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평생 이런 전자제품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선물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우리 딸이 한국 가서 돈 벌어 이런 걸 사줬다며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지 우리 집은 인기 장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기밥솥을 이용해 밥을 지어 몇몇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니 밥만 먹어도 맛있다고 감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맨날 무시하던 이웃집 미양네 엄마가 부러워 죽으려고 한다며 고소해하셨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니 나는 정말 서러웠다며 이제 되갚아준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못 말리는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엄청 고생하신 엄마였습니다. 저와 동생들을 위해 온갖 어드레실부터 거친 일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쓸데없이 한국어를 공부한다며 이해하지 못하시던 엄마는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혼을 내시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며 저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정말 귀찮아서 못 살겠다. 징글징글한 인간들 낯짝도 두껍지 뭐냐? 라며 잔뜩 화가 나신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틈만 나면 찾아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내라며 조르신다며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는 쌀을 가져와 아예 밥을 해가는 이웃도 있고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 전기밥솥을 하루 빌려달라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엄마는 이게 어떤 건데 빌려달라고 하냐며 쫓아내버렸다며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왠지 말은 화를 내시지만 표정만큼은 웃고 계실 것 같은 하소연이었죠. 엄마가 보고 싶었고 동생들과 한 방에서 투닥거리던 그 시간까지 그리워질 때가 있었지만 엄마가 좋아하면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싸드릴까 고민하다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아니 거절을 안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생하는 딸한테 미안해서 엄마는 괜찮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세탁기를 사가지고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직 주로 손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저희 집이 빨래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런 상상들이 제가 힘을 내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엄마도 동생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이뤄가다 나중에는 저도 공부의 대학을 가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샤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셨을 샤티의 어머니가 귀여우신 것 같네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샤티의 마음 또한 대단합니다. 꼭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